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랑 이 한몸 썩어져 이 붉은 사랑에 사랑 해방의 회불 아래 벌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프리젠테이션을 항상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프리젠테이션이 지금 잠시 중단이 됐어요. 제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는지 어쨌는지 프리젠테이션을 하던 장비가 잠시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요즘 참 많이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당하는데 장비가 이유 없이 갑자기 중단됐다가 껐다 키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시 중간 브릿지가 나가는 시간 동안 장비를 잠시 껐다 켰어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푸틴의 선물, 러시아 핵기술, 북한 이전입니다. 참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댓글에 재미있는 얘기 올라오시네요. 보니까 장수진님 전당원 집회를 열자. 아이고 좋은 방법이네요. 사실 지금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건 되게 애매해요. 성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상태에서 물러나면 정치적으로 오래도 애매한 입장이 됩니다. 뭔가 성과가 확실하게 얻어진 상태에서 물러나는 것이 안식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우리 좀 전당원 집회 같은 거 괜찮네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푸틴의 선물, 러시아 핵기술, 북한 이전입니다. 자 지금 국내 언론에서는요. 아직까지 러시아의 핵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보도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인공위성 기술 공식적으로는 인공위성 기술 우리가 볼 때는 ICBM 기술이죠. 이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된다. 이것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핵기술이나 다름이 없어요. 북한이 ICBM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대륙간 탄도탄,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도 사실은 그닥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그런 미사일은 아닙니다. 왜냐? 이게 ICBM 같은 미사일은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을 합니다. 최고 높이가 200km, 300km까지 올라가거든요. 상공 200km, 300km까지 그래야지 10,000km 이상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공기 마찰이 생깁니다. 이게 지상에서 한 150km 밑으로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로까지 심각한 그런 마찰은 안 생기는데 대륙간 탄도탄처럼 이렇게 몇백km씩 심지어는 1,000km 이상 상공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에 이래서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이 상황에서 위성 동체가, 탄두가 타버릴 수도 있고 엉뚱한 데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안정된 자세에서 대기권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게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라고 합니다. 북한이 현재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ICBM이라고 멀리까지 쏠 수는 있는데 그게 목표물에 정확하게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는 이게 각도가 0.1도만 틀려져도요. 엉뚱한 데, 전혀 엉뚱한 데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는데 동해안 한복판에 미사일이 떨어진다거나 서울을 향해 미사일을 날렸는데 북경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오차가 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이 ICBM을 가졌다고 하지만 미국이 약간 코웃음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북한한테 로켓 관련 기술, 인공위성 관련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로켓 관련 기술이 아니라 인공위성 기술을 전수하겠다. 사실 뭐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다? 북한한테는 핵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핵 단두 때문에. 사실상 지금 ICBM 기술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핵 기술이더라.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거 말고도 북한이 지금 절실히 원하는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입니다. 우라늄 농축 기술. 지금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심분리기라 그래가지고요. 우라늄을 이렇게 갈아요. 가루를 만든 다음에 원심분리기에 돌려. 그러면 우라늄 중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우라늄 중에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우라늄을 밑으로 그런 걸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라앉는 우라늄을 싹 긁어내가지고 농축을 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농축을 시켜봤자 품질이 그닥 좋지 못해요. 핵폭탄을 만들려면 90% 이상 농축이 돼야 되는데 30% 나오는 경우가 드물대요. 20% 안쪽은 내려온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30%짜리를 가지고 또 한 번 또 돌려. 우라늄을 또 돌려. 원심분리기에 또 돌려요. 그러면 또 그게 또 나눠지겠죠. 그런 식으로 거의 몸으로 때워가지고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한테서 간단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받아올 가능성이 현재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아주 뭐 당당하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지금 북한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지 않느냐. 그 원자력 발전소를 고장난 거 고쳐준다는 준 것이었을 뿐이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요. 무슨 기술이 오갔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전혀 모를 수도 있어요. 자기들끼리 사람 몇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몰라요. 자 이런 얘기들이 현재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국내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ICBM 기술 혹은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핵 관련 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현지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옵니다. 러시아 현지. 자 하나씩 볼게요. 제가 늘 러시아 관련 보도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게 프라우다라는 러시아의 신문인데요. 이 역시 프라우다에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프라우다지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북한이 특수 작전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작전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특수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명분이 뭐였냐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 일부 지역에서 친 러시아계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괴롭히거나 인종 청소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일부는 사실인 게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는 바로 그런 우크라이나 일부 특수부대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계의 시민들을 돕기 위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특수한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특수 작전이라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말하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기사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련이 가지고 있는 빛죽탄이 있는데 이 빛죽탄은 주로 북한도 많이 가지고 있다. 러시아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122mm, 152mm 등 포탄 수백만 발을 북한이 공급해 줄 수 있다. 평양이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600mm MLRS, KN25 이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MLRS, 우리가 보고 그거죠. 이게 방사포, 대구경 방사포 같은 건데 대구경 방사포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북한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0mm짜리 갖고 있어요. 그리고 대체로 미국이라든지 대부분의 나라들이 300mm가 거의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600mm짜리 갖고 있는 거지. 600mm는 이게, 600mm면 여러분 이게 뭔가, 폭이 6m짜리잖아요. 6m짜리. 600mm면 60cm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의 단두 크기가 요만해요. 단두 크기가 요만해. 그러면 뭐다? 이게 거의 미사일이죠. 이런 거를 북한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큰 걸 안 씁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요만한 30cm짜리 이런 걸 쓰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유럽 같은 경우는 20mm짜리 이렇게 좀 작은 걸 쓰는데 북한은 이렇게 큰 걸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같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북한이 가지고 있는 600mm짜리 MLRS KN25를 수입을 해와야 한다. 이게 사거리가 380km에 중량 3톤짜리, 중량 3톤짜리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하이마스 MLRS와 대적해야 된다는 보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규격의 미사일과 포탄을 제공해서 우크라이나 군과 나토의 포병 시스템을 무력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프라우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러시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포탄이나 MLRS 같은 거를 주면 러시아는 북한에 또 크게 된 대토 보답으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의 보도인 거죠. 프라우드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푸틴은 UN의 대북 제재를 우회해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도울 것이다. 라는 이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이 보도에 보면 어떻게 우회하느냐 태풍 추적을 위한 위성 발사는 UN의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지금 북한이 태풍 때문에 크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태풍을 추적할 수 있는 기상위성 같은 경우 기상관측 위성은 문제가 없잖아. 그렇지? 기상관측 위성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한 크루즈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내용까지 딱 하니 넣어놨어.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이게 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저도 이 기사를 번역을 해서 읽으면서 눈을 몇 번이나 이렇게 비볐는데 갑자기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크루즈 미사일을 갖고 있다. 만들 수 있다. 라는 기사문이 뚝 들어있는 거야. 되게 당황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사실은 뭐다? 위성발사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피해가지고 기상위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뭐다? 핵기술이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핵기술입니다. 핵기술.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미국의 인공위성은요. 주로 연료를 뭘 씁니까? 태양광을 씁니다. 러시아는요. 뭘 쓰죠? 러시아의 위성은요. 핵을 씁니다. 원자로를 써요. 원자로를 가지고 올라가요. 따라서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기상위성이라는 점이 사실 포인트예요. 태풍을 추적을 하는 기상위성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기상위성이라는 건 뭡니까? 저궤도 위성이에요. 저궤도. 고궤도에서는 태풍의 흐름을 잘 관측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상관측을 위해서는 저고도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가장 태풍이 잘 보이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보면 위치를 조금씩 옮겨야 됩니다. 따라서 항상 보면 연료 소모가 많거든요. 태양전지 이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뭘 썼다? 우라늄을 썼어요. 핵발전, 소형 핵연료를 썼어. 그거 어떻게 하겠다? 그거 준다는 얘기죠. 기상위성 같은 경우는 특히 핵연료를 쓰면 좋거든. 지금도 러시아는 핵연료 다 안 쓰고요. 러시아도 지금 태양광 쓰고 하긴 하는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씁니다. 군사용 위성은 여전히 이렇게 핵 같은 거, 연료를 인공위성의 연료가 핵이야, 핵. 그런 걸로 써요. 자, 뭐다? 겉으로는 인공위성, 태풍 추적을 위한 기상위성을 제공한다고 하지만 실은 뭘 준다? 핵무기를 준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금 다른 데서는 보도를 안 하고 있고 애써, 정말 애써 인공위성 기술이라고 평화를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 핵기술이에요. 핵단두기술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인공위성에서 쓰이는 연료, 핵연료는 고농축입니다. 보통 원자로에서 쓰는 우리가 쓰는 경수로에서 쓰는 연료는 5% 농축이고요. 잠수함이라든지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원자로는 20% 농축입니다. 그런데 여기 인공위성에서 쓰이는 핵연료는요. 더 농축이 돼야겠죠. 그래서 40, 50, 심지어 90, 이렇게까지 되는 것도 있대요. 뭐에다 이거는? 네. 핵기술이에요. 핵폭탄 만드는 기술. 핵재처리 기술인 거죠. 북한이 정말 그렇게 절실히 원하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원하는 건 우라늄을 농축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그 우라늄 재농축 기술을 러시아가 준다는 얘기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이 결국에 다 누구 때문이다? 윤석열 때문인 거예요. 윤석열이 우크라이나 가서 헛소리만 안 했어도 우크라이나 가지만 안 했어도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 러시아와 북한의 이런 유착 분위기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제가 올해 초부터 몇 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그러면서 그때도 러시아 쪽 보도 상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러시아에서 발행되는 가제타지라는 그런 신문인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포탄과 탄약을 러시아에서 받아야 되고 쇼이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탄약을 받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는 이런 보도가 이미 지난 6월, 5월, 6월부터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무기를 달라고 북한한테 무기 목록을 제시를 했고요. 북한은 여기에 대한 대가로 뭘 요구를 했다? 이런 거를 달라고 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형 전투함, 대한미사일, 디젤 잠수함, 방공 시스템, 탱크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이미 몇 달 전에 나온 거고요.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 가가지고 하고 있는 거는 몇 달 전에 쇼이구가 북한 가가지고 얘기했던 거를 다 반복하고 있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러시아가 윤석열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겠다라는 식의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동맹? 네. 한반도에서 전쟁이 생기면 러시아가 참전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진짜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가 한미일동맹 이걸 너무 강조해서 중국과 러시아 이런 나라들과 척을 지기 시작하고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하고 죽이 맞아서 돌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정권들이 한미일동맹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홀대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이 정말 이념이 중요하다 하더니 이념적으로 편향이 돼가지고 정말 우리가 챙겨야 될 안보적 이익을 내팽개친 겁니다. 중국 밉다고 중국을 내던졌더니 그 중국이 북한하고 붙고 러시아를 적대시했더니 러시아가 북한하고 붙습니다. 결국에 북한만 논한 거예요. 사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이 돼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군사력이 갑자기 약화된 것도 국제적 고립 때문에 생긴 문제였는데 고립에 빠졌던 북한을 살려준 게 윤석열입니다. 북한을 살려준 게 윤석열이에요. 아마 김정은은 윤석열이 너무나 고마울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한편으로는 참 멍청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없나 싶기도 할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은요. 러시아가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열받아가지고요. 북한과 군사동맹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어떤 성과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현재처럼 계속 갈등이 이어진다면 러시아는 북한과 군사동맹을 맺을 거예요. 즉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 러시아가 참전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딱 냉전시대, 박정희 시대에도 안 하던 박정희도 안 하던 그런 냉전시대 사고방식 소위 말하는 극우 틀딱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 사람들 단세포 생물도 아니고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잖아. 왜 우리가 중국하고 친해야 되냐. 왜 우리가 러시아하고 친해야 되냐. 그 공산당들하고 우리 왜 친해야 돼. 미국하고 일본하고 친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되게 단순하고 유아틱하게 생각하는 그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그렇게 유아틱하게 행동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박근혜조차도 안 그랬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게 양다리 걸치는 게 티가 나가지고 조롱거리가 됐을 뿐 양다리를 걸쳐야 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뭐 진짜 이거 사고방식이 60, 70년대 초중고 다닐 때 그때 수준에서 딱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왜 정말 말 안 통하는 진짜 틀딱이라는 할배 할매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단순 무식할까라는 그런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 딱 그 수준인 겁니다. 그 결과 누구만 좋아졌다? 김정은만 좋아졌다. 결국 김정은은 그렇게 원하던 핵 관련 기술 대륙간 탄도탄 관련 기술을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지금 누가 제일 기세 올리는 줄 아세요? 트럼프! 트럼프가 뭐라는 줄 알아? 아! 김정은이가 나한테 얘기할 때는 거의 다 핵 포기할 뻔했는데 까마저 바보같이 말이야 바이든하고 윤석열 때문에 아이고 김정은만 좋게 생긴 김정은이 핵을 더 좋은 걸 가지게 생겼다고 바이든이 우리 야단을 치고 있어 아니, 트럼프가 바이든을 야단을 치고 있어요 아, 저 바보같은 놈들 내가 계속 집권했더라면 북한 비핵화 벌써 끝났어 이러고 있다니까 근데 우리로서는 되게 황당할 수가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는 게 문제죠 만약에 정말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했었더라면 글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탄핵 사회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보세요, 이거 뭡니까?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어버렸죠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뭐 대한민국의 평화와 뭐 아이씨 막 나라를 막 지금 위기에 몰아넣어버렸죠 아휴, 정말 탄핵 사회가 또 있어 여기 아휴,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